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대박 주식 시리즈 169탄이 되는데요 회사의 업력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.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그리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0,500원 됩니다. 10,500원 인데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. 이미 이 종목은 작전세력들이 전부다 2만원대에서 주가를 해 먹고 지금 3년째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고 재무구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투자 메리트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. 그러나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1,400 포인트를 이번에 깼을 때 5,000원까지 주가가 그러니까 5,000원을 잠시 깨고 내려갔거든요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는요 2만원대에서 내려오질 않았던 종목이에요 자 그 종목이 종합주가가 1,400 포인트까지 깨지니까 5,000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는가 1,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그냥 뭐 열토막이 다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지금 구간 5,000원대에도 뭐 메리트는 있지만 그래 봐야 뭐 반토막 밖에 안 난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메리트는 없다 하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5,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2,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자산 1,500원 대비 2,000원이면 다섯 토막이 난 거거든요 자 그때는 충분하게 매수 들어갈 수 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2만 5,000원을 잡을 거거든요 2만 5,000원 자 그러면 전저점 5,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,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그러면 2,000원에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만 5,000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1,000%죠 1,000%가 조금 넘죠 자 경우의 수를 두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2,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잠재자산에서 다섯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5,000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5,000원에서 반 토막밖에 안 난다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도 8토막 9토막이 나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,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2,000원에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2만 5,000원을 잡을 거기 때문에 1,000원에서 2만 5,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,000원에서 1만 5,000원이면 900% 수익률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내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해서 2만 5,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2,500%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2만원대 이하에서 주가가 빠져보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종목이 기아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요 아주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2만원 이하로 쉽게 안 빠집니다 이런 엄청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오면 이거 하늘이 내려준 게 아닙니까 이런 종목이 거의 아홉토막 난다 이건 초대박이죠 그래서 이 종목 추천금액은 제가 2천만원으로 책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 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실 분은 내십시오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50%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50% 할인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자산이 정말 없는 분들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전 재산 다 날라가신 분들은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69탄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과 그 다음에 상관관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밑에 보시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유료 카페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 카페 돈보는 비결 전문가 교육 전업투자 교육 이렇게 링크 주소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69탄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뭔가 이 꼭지 목표가 보기 이걸 잘 읽어보시고요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처음으로 2012년도에 제가 세상에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홍보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삼성전자 돈 안되니까 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빨리 끊으시고요 삼성전자의 배신이 또 한번 크게 한번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주식 투자 못한다 조심하십시오 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이래가지고 삼성전자 샀다가 제 동영상 보면서 무조건 찾아오겠다 정말 돈이 되는 종목은 정말 돈이 되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불구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큰 돈을 벌어 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주었는가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고액 자산가들 최하 5억 이상 그 다음에 수십억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장고 증명까지 하면서 빨리 좀 찾아오겠다 예약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한 달 넘게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예약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 카페에서 제 추천주를 다 매수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멤버십 카드를 구입하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은 고액 자산가들한테 이미 한 달 넘게 예약이 다 잡혀있고요 이제 소액 투자자 소액 투자자 1억 이하 소액 투자자들은 제가 예약을 안 잡았는데 이제 평일날서부터 예약을 잡고 있으니까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싹쓸이를 하십시오 자 돈 버는 방법은요 왼쪽에 제가 수인율 올렸잖아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169탄의 수인율은요 이 왼쪽에 수인율의 5배가 넘습니다 4배에서 5배에요 다 최하 1000% 짜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요 돈 아끼지 마시고 50% 또 수십억씩 갖고 있는 분들 몇억씩 갖고 있는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 카페에 저랑 예약을 잡고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너서클 회원으로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고액자산가들 자 50%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이벤트 해서 돈이 되는 종목 200개 종목을 그냥 앞으로도 지금 169탄인데 앞으로도 100개 이상 더 나옵니다 모조리 사놓고서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수인율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가 예측 정보잖아요 자 주가 예측 정보 제가 얼마나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을 정확하게 찍어내고 아 예측을 하는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종합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자 이제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죠 자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대충 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 잘못 잡으면 인생 패가 망신한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셨던 분들 여태까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쭉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자그마치 천 개가 넘는 수익률의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하나씩 하나씩 뭐 이거 제가 지금 몇 개만 보여 드리는데 몇 개만 보여 드리는데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천 개가 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자 배우셔서 평생 배우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점 없어집니다 이제는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수익률들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전업투자가 돈이 되죠 평생 뭐 세상이 망하든 안 망하든 금융시장은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아까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구요 어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이구요 매달 18일날 합니다 배당 받으실 분은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구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국민기업 관성에 자세히 카페 회비 이거는 뭐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회비가 필요 없는 거죠 저랑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돈 버는 비결 앞서 말씀드렸죠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발을 비비고 부비고 들어와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돈 벌 수 있는 대박 종목을 무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구인구직 하실 분들 자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 구인구직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배신 더 큰 배신이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주식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저랑 인연을 맺고 제2의 IMF가 올 때에 여러분들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기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명땡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라處에요 네 33살 누군가